날씨 너무 좋다 오늘 약간 봄 날씨인데? 원래 진짜 춥다고 긴장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따뜻한 시간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 최고입니다 안녕 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본에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찍었을 때 영상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그런 모습을 좀 간직하고자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번 다시 요청해 드렸습니다 아브라소바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때처럼 또 스시 먹으면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메뉴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때는 이제 완전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좀 시원한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치고도 사실 엄청 춥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다행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아침에 촬영을 해서 지금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따가 자신감 있게 마스크 벗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립서양미술관에 갈 거예요 그때 갔었는데 엄청 커가지고 미처 다 못 보던 것들을 오늘은 제대로 한번 다시 여유있게 봐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소밭집을 가고 있으니까 소밭집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람 짱 많은데? 여기 황금이래 신기해 쓰시 먹을 쳤을 때 그 버튼 그 감성입니다 웨이팅입니다 여기 맛집인가 보네요 웨이팅도 해야되고 짜잔 왜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만 찍으면 텐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텐션이 굉장히 좋고요 햇살 보여드릴게요 너무 밝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웃기지가 않네요 헉 뭐야 이 감성 우와 그게 너무 감성 있잖아 네 도착을 했고요 이거 보세요 너무 아기자기하죠 뒤에 옷걸이도 있어요 미지대스 여기 사실 저희가 일정이 끝나고 호텔에서 많이 시켜 먹었던 곳인데 이게 매장에 와서 식당에 와서 식당에 와서 이렇게 먹어본 거는 처음이고 근데 내가 말로 주문을 안 해도 되시겠네요 그래서 그건 나왔어요 맛있겠다 양파는 싫어하니까 안 먹을래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달콤하니까 예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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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김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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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기름을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 고추 기름은 죽순인가? 고추 기름은 맨마라고 해요 맨마? 이름은 맨마 맨마 물을 데쳐서 다루어주세요 역을 갈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거예요 그때는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오늘은 그때 지하철 타는 게 뭔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를 간직하고 싶으면 그 표를 달라고 하면 준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그 표를 가져가서 제 일기장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콕콕가 에키 데스 짜잔 오우 자 이제 탑승권을 살 거예요 여기다? 이컨 동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동전으로 왜 이렇게 나온다고? 오? 예에이 오늘은 이 놈을 꼭 가져갈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에이 자 역에 왔습니다 와 이런 지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하가 아닌 지상철 지하철이 왔습니다 지하철을 사실 제가 일본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해서 사실상 거의 첫 부분이 기차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차 감성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우애노 공원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우애노 공원 안에 제가 저번에 갔었던 공립 서양 미술관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거길 다시 재방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고 써 붙여 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또 거기를 갑니다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딱 제가 보고싶은 것들이 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봤던 데여도 다른 작품이 있겠거니 하면서 또 가고있어요 기년대 호시대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는 간직해야겠어요 아 여기는 다시 와도 너무 좋네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걸려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잉? 어떻게 들어간거지? 뭐가 이상한데? 저기 아닌가 보다 저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국립 서양 미술관은 공사를 하고 있대요 3월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 뭔가 대대적으로 뭔가 바꿀 예정인가봐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달려던 서양 미술관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근처에 도쿄도 미술관이 있는데 이제 에건실레 작품들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오늘 미술관 진짜 못갈뻔했는데 그래도 도쿄도 미술관에 가서 에건실레 작품들을 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디저트 카페집에 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나 너 아이스크림 비눗게 찍는 사진 자 이제 이렇게 커피에서 커피랑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제가 갈 곳은 어디더라? 토큐도 미술관에 갈 겁니다 오늘은 해군실레 작품이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당일권이 있어서 후딱 가서 보고 또 어딜 갈지를 정해보겠습니다 하늘 들어가서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촬영이 되면 촬영을 할 거고 촬영이 안 되면 나와서 감상평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 제가 미술관 올 때마다 하는 버릇 습관 중 하나인데 꼭 이 도록을 꼭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군실레의 도록을 샀고요 근데 해군실레 전시가 메인이었지만 클림트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원래 클림트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금 많이 쓰던 화가 중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에군실레랑 클림트랑 같이 같은 전시를 하는 거 보니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에군실레 작품들은 좀 유명한 작품들 자화상 이런 거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이 아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군실레의 초기 작품들을 보니까 확실히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는데 신기했고 오히려 오늘 서양미술관 말고 이곳으로 도쿄도 미술관으로 온 게 좀 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미술관에 오니까 다음에 어디 갈지 생각해봤는데 그냥 역시 화방을 가려고 합니다 미술관 오니까 또 너무 가고 싶은 거 있죠 미술관에 갔다 오면 다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원래는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우버 잡고 가려고요 그때 너무 쇼핑을 많이 했어서 양심에 찔려서 못 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아낌없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는 내일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세카이도고 화방입니다 저번에 화방에서 뭔가를 되게 많이 샀는데 찍질 못해서 오늘은 화방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는 걸 브이로그로 찍어봅 꼬치집을 가고 있어요 꼬치집을 가고 있어요 꼬치집에서 맛있는 꼬치랑 뭐 이것저것 먹을 생각입니다 짜잔 도쿄타워에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꼬치고 입었고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고 아무쪼록 우리 스테이가 이 영상을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호텔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현진이의 브이로그 끝 바이바이 고소했다 고소했다 소음 손빗 돔 액 고소 고소 액